네 안녕하십니까 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수정입니다 지윤씨 아까 신인상 수상하신거 진심으로 다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아까 떨렸습니다 아 그리고 임수정씨도 최우수 연기상 후보에 올라와있는데 꼭 수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을 해볼까요 예 아 먼저 tv부문 연출상입니다 후보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제43회 백상예술대상 연출상 하얀거탑의 안판섭님 MBC 드라마 하얀거탑의 안판섭 감독은 대학병원을 둘러싼 의사들의 권력과 암투를 탄탄하면서도 섬세한 연출로 전문직 드라마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43회 백상예술대상 감독상 후보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감독상 수상자는 지훈씨가 발표해주시죠 네 감독상입니다 타짜의 최동훈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최동훈 감독은 영화 타짜에서 인간이 가진 욕망을 도박으로 풀어내며 흡입력 있는 서사 구조와 스타일리쉬한 화면으로 표현해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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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